오우야? 오우야야? 그리고 아이고 아 스톱 어오 와 뭐야 피 버려 아 조심해라 진짜 말벌 독침같다 저분 3점 아 와 와 진짜 짜증난다 친구들 그 고인물 왜 하냐고 물어보는데 알기들 요즘에 게임 자체가 뭐 고인물이 없는데 뭐 어디있어 그래요 하시면은 방송도 좀 많이 놀라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로봇은 뉴 뉴 젠드 팀 로봇 로봇 I hope you you use my 팀 로봇 네 종호님 반갑습니다 거기 가면 안되죠 닉지 형님 빅을 버리세요 빅을 버려주셔야죠 I'll do I'll do I will do 7-0 어우 이게 들어가 어 쐈다 변 컨트럴 되게 잘하시네요 담발먹고 이것만 했는데 잘해야죠 근데 지금 요즘에는 이렇게 잘하는선도 아니다 어 왜이렇게 먹혀 오우, 잠깐만 끄세요, 여기! 아이고, 아야야, 반돌이 줬어 10, 9, 15 바로 멈추때리네 네 complement 뗀 엘잼타까지 추격 와 뭐야 이거 잘못 들어가 아 아 버리라니까 어 빅 버려 빅 버려 빅 버려 자, 손으로 다시 추려 자, 손으로 다시 추려 공 잡고 형님 돌지 못했고 발랐고 잡아줘야 돼요! 그렇지 나이스 스텝 형님 어서오세요 잘 들어간다 진짜 좋죠 자, 다솔차 아, 안 돼 와, 진짜 잘 들어간다 와, 기분 상승하면 3,4점 갈 것 같은데 3,4점 3점 둘의 사이 오케이 자, 1점차 거리다, 거리다 고 아, 아니 아, 이게 안 들어가고 나이스 와, 역전 아, 덩크도 있고 쿨셋이야 필스타일 잡고 있어 자, 들어가구요 또 안쓴다 또 안쓴다 아, 두 명 다 갔다 아, 날라 오케이 아, 급한데 오케 좋아 조심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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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마이볼 도칭이었다 저분 아 와, 진짜 잘 들어간다 와, 진짜 잘 들어간다 진짜 잘 들어간다 빛나패스 땡큐 안 돼 아, 네 아, 리바 뛰지마 레바띠어가지고 뻥치게 되는거야 블럭이 많이 어렵죠 이겼다 이겼다 겨우 이겼네 진짜 우와 한돌 진짜 작살나신다 이 분